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했던 바에서는 지금 아이가 어떠한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문장을 꺼내는 연습을 자기 수준보다 살짝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추진력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아이가 항상 그래요. 첫 수업 이전에 이미 샘플 수업부터 좀 그런 모습, 아니야 샘플 수업 때는 안 그랬고 첫 수업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가 뭔가를 할 때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으면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노력한다기보다 그걸 물어봐요. 내지는 나 이거 잘 이해 안 된다라는 어떠한 의사 표현을 조금 해요. 표정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설명 안 되면 아마 많이 답답해 할 건데 그렇다고 그것을 설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해주면서 말을 못하는 거를 학생이 이상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몰라도 돼. 라고 그냥 얼버무리거나 내지는 설명을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의 본질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습관이 아닌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아이가 가진 질문들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지금 되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내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상대방이 몰라서 피해를 볼 일이 있으면 저는 그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과장이 아니에요. 아이가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10년 이상의 세월 정도를 허비하게 됐을 거예요. 적어도 영어에서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 전체에서 제 모습을 많이 봐요. 되게 질문을 본질적으로 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대답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볼까? 이거군요. 여기에서 지금 I랑 아 이거 또 열었네 I랑 하나를 해나가는데 I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였던 것 같아요. I로 만들 때였던 것 같아요. I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어가 들어간 문장이 하나 나올 거예요. 아마 일단 처음에 가르쳤던 거는 before 이랑 ago의 차이 그리고 after랑 later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 거의 모를 텐데 later 같은 경우에는 later나 ago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표현되지 않아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before 와 aft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장 자체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3년이건 6년이건 계속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I가 납득 가능할 정도까지 설명을 해주고 I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오늘 10분 만에 대충 배우고 넘어가면은 그러면 6년을 낭비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해 못하는 상태로 머물 테니까 20분을 내가 설명을 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 다음에 훈련 계획까지 다 짜여지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문장까지 전부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까? 이거다. I will eat a delicious dinner after this class인데 이거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여긴 나오지 않는데 I가 만든 문장이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되게 좀 본질적인 질문을 되게 잘해줬어요. 관계대명사는 축격, 목적격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I한테 다 물어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뭐냐, 뭐가 뭐냐 이런 식으로 품사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설명을 했을 때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쓰면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바로 대답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지금 굉장히 이해가 깊어졌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에 무엇이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하는 거고 선행사는 무엇이며 관계대명사는 무엇이고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는 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이해 못하는 걸 싹 다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S는 어떤 것을 줄인 것이냐, 물어보면 subject다, be는 뭐냐, verb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관계대명사 절, 절은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 전부다. 근데 이걸 대체 왜 해야 되냐, 이딴 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시험에 나오니까 진짜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구분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럼 대체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일을 어떻게 훈련하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가?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납득 가능한 걸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후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줄 때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I have a book which I will read라고 만들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무슨 관계대명사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목적격이냐 하면 왜인지까지 설명을 해요? 이거 진짜 아이들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I have a book I will read도 가능하다는 거.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I have a book to read라고 그냥 투부정사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 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모른대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모든 것들. 투부정사는 infinite tips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투로 시작하니까 투 세 개 옵션 중에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문맥상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다. 그리고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용법을 왜 대체 배워야 되냐. 사용하기 위해 절대 아니죠. 사용하는 데 이상 1도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근데 왜? 시험에 나오니까. 맞아요. 별 시덥지 않은 게 변별력 핑계로 몇십 년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게. 아무도 모르는데 해외에서.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나. 보기 다섯 개 만들고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다음 중 용법이 다른 하나는. 그럼 어떻게 대비하나. 영작할 줄 알면 되고 해당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된다. 라고까지 오늘 수업에서 가르쳐 놨어요. 이 정도까지 설명이 돼야지 할 만하다. 납득된다. 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정말 좋은 스타일인데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성격인데 그런 성향이고 그릇인데 한국 교육이 이걸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아마. 아 넌 좀 눈치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가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답답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언젠가 아이가 뭔가를 배울 때 거기에서 실증을 느끼거나 뭔가를 잘 못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이한테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돼? 내 지금 그거 안 해도 되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맞을 거예요. 근데 다만 교육이 아이를 굉장히 귀찮아할 거예요. 자기 무능력 때문에.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돼요. 뭘 가르치던 간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굉장히 긴 시간을 헤매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10년이건 15년 후건 간에 언젠가 본인이 깨닫게 될 건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거를 지금 미리 알고 또 한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것은 교육이 가장 느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면 교육에서 답을 찾지 말고 검색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 답을 찾아봤자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